에피베어 이런 미인의 선수가 있었나? 이우경 선수는 S.O.Y만 생각하면 먼저 눈물이... 근데 확실한 동기부여가 되시는 거죠? 동기부여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내 것은 아니다? 아니죠 아니죠 프로는... 돈이죠 반갑습니다 1년 만에 돌아온 당구 살롱 MC를 맡은 미녀 아나운서 김선신 그리고 소개해주세요 미남 아나운서 미남 피비의 선수 김현석입니다 저희가 1년 만에 E 스튜디오에서 다시 재촬영을 하게 됐는데 사실 저희가 미쓰리 쿠션에 이어서 웰컴스포츠 지난 당구 살롱까지 채널에 지분이 점점 쌓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저희 둘은 웰컴스포츠 북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쯤 되면 공식 채널에 마스코트 사진 얼굴 하나 좀 박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진 제가 항상 갖고 다니거든요? 김선신 사진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하시면 됩니다 항상 둘이 1대1 1 플러스 1 1 플러스 1 1 플러스 1 먼저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쓰리 쿠션 이유로 오랜만에 찾아뵙게 됐는데요 반갑습니다 LPBA 선수 이유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웰컴스포츠 채널에서 처음 인사드리게 된 LPBA 선수 정보윤이라고 합니다 아니 뭐 사실 이우경 선수야 저희가 실력도 좋고 또 워낙 LPBA를 대표하는 미녀 선수에다가 입담도 좋아서 당연히 뭐 여기에 오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우경 선수는 지금 웰컴스포츠 2회 제자가 아닙니까? 그렇죠 그렇죠 뭐 거의 뭐 예약된 게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좀 어떻게 지내셨나요 그동안? 저는 그냥 당구에 미쳐 살았어요 하루하루 그냥 당구밖에 없었던 것 같이 지냈던 것 같아요 와 사실 B시즌인데도 당구에 이렇게 미쳐 계셨네요 B시즌 때 뭐 뒤로 가면 아시겠지만 조금 힘들었던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조금 더 반성을 하는 시간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하 그렇군요 자 그리고 사실 정보윤 선수는 저도 이 선수를 처음 봤거든요 네 저도 엊그제 한번 처음 봤는데 어 에피베어 이런 미인의 선수가 있었나 아니 이런 인재가 어디에 있었는지 지금 이거 웰컴스포츠가 해냈다 그렇죠 와 웰컴스포츠가 근데 얼굴만 이쁜 게 아니고 당구 실력을 내가 살짝 검증을 해봤거든요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이제까지는 미약했으나 앞으로 엄청난 발전을 예고한 정보윤 선수 어떻게 좀 정보윤 선수도 지난 시즌에 30일간까지 좀 올라가기도 했는데 어떻게 뭐 알아보시는 분들이 좀 있던가요? 제가 방송을 못하가지고 좀... 그거는 말이야 아직 살짝 모래시더라구요 방송을 못하셨군요 일단은 이 인지도라는 거는 실력하고 상관이 없이 미디어에 요즘에는 유튜브가 있잖아요 유튜브를 모든 시청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얼굴을 많이 비친 선수가 무조건 잘 친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보윤 선수 같은 경우는 묵묵히 이제 신이다 보니까 묵묵히 조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가 지금 화면 꽉 채우게 이렇게 미녀 게스트분들을 모셨으니까요 1월에 맞게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저희가 구성을 해봤습니다 일단 새로운 시즌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우리 금융캐피탈의 PBA, PBA 챔피언십을 시작으로 또 8월에는 베트남, 하노이에서 또 처음으로 해외에서 경기가 펼쳐지기도 하기 때문에 내년 3월 월드 챔피언십까지 우리가 이 주제로 어떤 것들이 좀 변화가 됐고 또 팀의 전력은 또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변화가 아마 LPB 선수를 좋아하실 것 같은데 상금이 원래 지난 대회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였는데 올해 4천만 원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와우 정말 경기할만 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일단은 우승 상금이 많이 커졌고 밑에는 솔직히 많이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더 여자 선수들이 더 높아진 상금을 먹으려고 더 열심히 노력하지 않을까 전문영어 상금을 이제 하려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연습하고 더 이악 물고 치고 경기력이 조금씩 다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확실한 좀 동기부여가 되시는 거죠? 동기부여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왜죠? 내 것은 아니다? 아니죠 아니죠 첫 번째는 일단 명예인 것 같아요 어떻게 명예예요? 돈이에요? 프로는... 돈이죠 좋아요 구독 알람 살짝 부탁드려요 아 근데 이제 4천만 원으로 오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보연 선수는 어떤 생각 드셨나요? 좋지만 나에게 해당되는 아 나한테는 너무 먼... 네 아직 좀 멀지 않았나 이유경 선수는 돈을 쫓지 않고 명예를 쫓고 또 정보연 선수는 돈을 쫓겠지만 역시 오를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매번 대회에 새로운 것들이 생기면서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 저도 깜짝 놀란 게 이번 시즌에 해외 경기자 베트남으로 가서 경기를 진행한다는 점 지금 해외로 진출하는 건가요? 위원님? 그렇죠 어떻게 보면 PBA가 이제는 우리나라 국내뿐만이 아니고 해외로 그리고 첫 번째로 베트남 시합을 열리는데 앞으로 유럽 여러 가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만큼 전 세계 당구인들을 하나의 축제 경기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이번 시즌부터 어떻게 보면 스타트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경기를 하는 선수들은 베트남에 가는 거잖아요 좀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는지 궁금해요 이유경 선수도 일단은 제가 베트남으로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는데요 베트남에 가서 시합을 한다는 게 이제 연맹에 있던 선수들은 경험이 그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연맹에서 선수 생활을 해봤던 적이 없어서 해외에 가서 당구 시합을 한다는 거에 있어서 좀 설레기도 하고 그게 또 마침 S.Y에서 추천드렸는데 추천드렸잖아요 네 그쵸 제가 꼭 나가고 싶습니다 저희 아무 말도 안 해도 갑자기 분위기가 되게 침이해져가지고 이유경 선수는 S.Y만 생각하면 먼저 이유경 정보윤 선수 만약에 베트남 가서 당구 친다 어떤 생각 드세요? 저도 한 번도 연맹 선수 시절을 했었는데 월드컵 같은 거를 다녀본 적이 없어가지고 너무 기대가 되고 저도 마찬가지로 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남은 두 대회 잘해서 꼭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선수 모두 베트남에서 저희가 얼굴도 확인할 수 있기를 저희가 바라보고요 자 그다음에 LPVA 투어 룰도 일부 변경이 됐습니다 승부치기도 추가가 됐고요 또 선승제 축구 포메이션 지정으로 변경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선수들이 경기하는데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는지 김현석의 설명은 전문적으로 얘기해주세요 PBA 같은 경우는 승부치기를 해왔었잖아요 그리고 초구 포메이션을 정해놓고 개인전에서는 아직까지 초구 포메이션을 정해놓은 적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뭔가 이번 첫 시즌은 249번인가 보편적으로 좀 쉬운 배치로 시작한다는 거는 그만큼 뱅킹의 중요성을 또 알릴 수 있고 그 여자 LPVA 경기 같은 경우는 32강에서 승부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승부치기에서 이 초구의 중요성을 가장 많이 느끼는 선수들은 그날 경기에서 피자할 겁니다 처음으로 승부치기를 경험하는 LPVA 선수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경험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그 승부치기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내가 초구를 잡았을 때와 후구를 잡았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대처를 하고 방언을 해야 될지 경험해보시면 그 중요성을 절실하게 느끼실 거예요 유현님이 승부치기에서 몇 번 살아나셨잖아요 저는 다 이겼어요 아니 한 번인가 한 번 졌나 그러니까요 좋아요 구독 알람 살짝 부탁드려요 이호경 선수는 이렇게 새롭게 또 룰이 변경이 됐어요 이번 대회에 좀 많이 목표 호치를 상향을 두고 계신데 이런 부분들이 경기력에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으세요? 제가 생각을 했을 때 경기에 있을 때는 정말 떨리는 순간과 긴장이 되는 순간이 정말 시도 때도 없이 많이 와요 그냥 시작을 할 때 떨릴 수도 있고 끝날 때쯤에 내가 거의 다 쳐갔는데 상대방이 막 쫓아올 때 조금 더 떨릴 수도 있고 그거는 경기에 어떻게 뒤집힐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흐름에 따라서 바뀌어지는데 이제 승부치기가 생겼을 때 승부치기에 갔을 때는 조금 더 단단하게 연습이 되어 있거나 조금 더 심장이 강한 사람이 이겨낼 수 있는 게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 좀 뭐 해설하시는 줄 알았어요? 말해 역시 이유경이다 역시 오늘 맛 먹고 왔네 그쵸? 여기 오늘 의상부터가 약간 마음을 막 아주 확실하게 먹고 오셨기 때문에 아마 이유경 선수의 저희 활약을 계속해서 기대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면 이제 개인 투어의 이번 시즌 다크호스를 저희가 한번 뽑아볼 건데요 일단 보기가 세 개가 있습니다 일단 1번 UNB 당구의 4대 천왕이었던 다니엘 산체스 하지만 지난 시즌 무관이었는데요 과연 그 무관의 부진을 털고 올 시즌 다시 반등할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하고요 또 2번 월드 챔피언십 2연패로 최강 경로를 보여줬던 조재호 선수 독보적인 당구 여제인 김가영 선수의 독주가 계속해서 올 시즌에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 그다음에 세 번째 PBL을 떠났다 돌아온 필리포스 카스토 코스타스와 차유람 선수는 과연 팬들의 기대에 부응할 것인지 그다음에 혹시 여기 보기에 없는 선수들 중에서도 나는 이 선수가 진짜 다크호스가 될 것 같다 하시면 뽑아주셔도 됩니다 먼저 준비할 시간을 드려야 되니까 김현석 의원님부터 첫 번째로 산체스 선수를 뽑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번 세 시즌 세 시즌에 산체스 선수는 정말 새로운 면모를 보여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난 시즌에 처음 와서 어떻게 보면 상위 랭커 선수들하고 경기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진 경기들이 많았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분위기 싸움 그리고 2점제 그리고 숏게임 여러 가지 경기의 모든 디테일한 부분을 완벽하게 산체스 선수가 습득을 못 한 상황에서의 1년간의 지난 시즌이었다면 앞으로 시작되는 시즌에는 산체스 선수의 폭발적인 하이런 및 득점력이 많이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이제는 공격과 수비를 겸한 경기력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양념을 넣자면 이충국 선수 지난 시즌에 1승도 못 했잖아요 실력이 없으면 못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죠 사실 당구인들이라면 운도 아니에요 운도 아니고 흐름 싸움인데 그 흐름에 약간 접목을 못 시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당구인들이 어떻게 보면 이충국 선수가 지난 시즌에 1승도 못 한 이유를 뭐 부족하다 이런 언론에서도 약간 그런 말들이 좀 나왔거든요 그러나 이 당구 선수들은 계속 1등을 할 수 없어요 계속 간다고 꼴등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이기고 지고 하는 게 변수가 그렇게 많은 게 당구 경기이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그럼 이우경 선수는 올 시즌 다크호스 누구로 꼽고 계신가요? 저는 다니엘 산티스가 조금 작년에 못 보여준 것도 있지만 이번에는 제가 들리는 하늘로는 정말 적응도 많이 했고 많은 준비를 했다고 들었어요 네 그리고 워낙 이제 공을 많이 섰고 봐왔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는 정말 한번 보여주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조금 얹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정보윤 선수 신인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다 선배드릴 텐데 어떻게 말을 좀 조심해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물론 그러지 않으실 것 같은데 어쨌든 한번 뽑아주세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산체스 선수인데 일단 지난 시즌에는 적응하는 단계였다고 생각을 하고 올해는 정말 잘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여자 선수 중에서는 한지은 선수가 있잖아요 네 또 제 친구 친구거든요 아 아까 친구 없다고 하셨는데 친구 있었네요 아 친구 있어요 친구 있어요? 아까는 제가 물어봤는데 아유 친구가 한 명도 없다고 친구 있었네요 근데 너무 유명한 친구니까 좀 조심스럽지만 아 어쨌든 한지은 선수가 네 지난 시즌 이제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실력만큼 완벽하게 다 보여주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 시즌 한번 일을 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지은 선수만 일 내면 안 되고 본인도 일을 내셔야 돼요 아 노력을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정보윤 선수도 다크호스로 떠오를 수 있기를 저희가 좀 응원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새로운 팀 리그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이 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얼마 전에 드래프트도 있었고 새롭게 이제 팀 전력들이 막 뿌려졌기 때문에 어 이 네 분과 함께 저희 팀 전력 분석과 함께 미리 예측해보는 팀 리그 순위까지 한번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날카로운 분석도 약간 좀 가슴 아픈 분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선배님들 이제 얘기해야 되는데 괜찮아지겠어요? 아니 뭐 설마 불려 나가지 않겠죠 뭐 방송은 방송이니까 야 그렇죠 좋습니다 이미 팀 내게 들어갈 준비를 다 갖추잖아요 일단은 자료를 많이 빼갖고 왔더라고요 아니 내가 리더로 가면 주장으로 가면 내가 꼭 데리고 갈게 네 지금 약간 입단까지 이렇게 단단해졌어요 네 다 임플란트 했어요 정말 그냥 수신 없었죠 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주장 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